여러분 제가 이 고무다라이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22,000원 주고 샀는데 왜 샀을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얘네들 원래 요게 베란다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빼버리고 다라리를 이리로 옮겼어요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는데 생명은 소중하니까 물을 지금 담가놓은지 하루가 지났으니까 뭐 독성분은 증발했겠죠 제가 여기에 통을 큰 걸 사서 여기에다 물을 왜 받아 놨을까요 공장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먹었다고 했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게 또 쉽게 먹겠습니까 한번도 먹어본 적 없는 생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잡았던 거북입니다 이름은 연길이라고 지었어요 지금 임시로 이렇게 이 통에다가 놓고 이것도 한번씩 물에 있다가도 바깥에 나와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뚜껑을 뒤집어서 채집 뚜껑을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상태고 요것도 이게 뭐 최근에 최근에 산 그 뭐야 물 여각인데 나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저통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이게 용량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도 공간에서만 이걸 사용해도 한 3일 썼는데 이게 여각이 입구가 막혔거든요 찌꺼기로 막혀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기서 써버리면은 좀 용량이 많이 딸릴 것 같긴 해요 큰 걸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샀었고 얘가 지금 답답해서 그런지 움직임이 없어요 먹이도 이렇게 먹이도 이렇게 사서 줬는데 먹이를 안 먹더라고 일단은 집을 한번 이산시켜 보겠습니다 좀 더 얘가 크면은 30cm 이상 잘한다 해가지고 이 통을 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별로 안 느껴질 텐데 이게 폭이 한 1m 정도 되고 이 가루가 1m 정도 되고 이 세로가 거의 한 7,80cm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장할 때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옹길이가 맘에 들어야 될 테니까 맘에 들어는지 한번 오이구 어떠냐 얘가 또 올라오고 싶을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가 막 돌 같은 것도 놔주려고 했는데 돌을 놔버리면은 나중에 청소할 때 너무 힘들어 버릴 것 같아서 크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단 얘가 올라서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요거를 이렇게 세 개를 겹쳐 갖고 이렇게 딛고 올라설 수 있게 해 놓을게요 얘가 꼭 물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여기 올라와 있어 됐지 근데 이게 보면은 진짜 잘 넘어져요 연근이 구정할 방법이 구멍을 여기 구멍을 좀 뿌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임시로 이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뽑아주면 완성 물이 차고 있죠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뭐 진짜 여러분들 초후화 별장 아닙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막 50평대 집에 사는거에요 혼자 진짜 풀옵션 침대에 있고 사람으로 따지면 공기정화기 먹이도 이렇게 안와서 떼드맨 넣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북이를 제가 풀어주려고도 해봤는데 생태계 유해종이라 양심상 다시 풀어줄수도 없고 제가 한번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생물이니까 한번 끝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